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체크 콤보박스의 유지 에디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선택 항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유지 에디트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체크 콤보박스입니다. 페이지가 로딩될 때 0부터 19까지 총 20개의 선택 항목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마우스 클릭과 드래깅을 통해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직접 선택 항목을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. 프라퍼티 뷰에서 체크 콤보박스의 유지 에디트 속성을 True로 설정하겠습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마우스 클릭과 드래깅을 통한 선택이 가능합니다. 또한 입력란에 항목을 직접 입력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웹스퀘어 킥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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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